1. 연료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기체 연료는 액체 연료, 고체 연료와 다르게 비정상적 연소인 폭발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3. 옥내 저장소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 저장소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1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위험등급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1. 알칼리토 금속 5. 메탈알코올 8000L에 대한 소화능력으로 삽을 포함한 마른 모래를 몇 리터 설치해야 하는가? 2. 이베 6.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경부설비가 아닌 것은? 2. 비상조명설비 7.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3. 포소화설비 8.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4. 건조사 9. 제3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으로부터 몇 챔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3. 30 10. 다음 중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의 가장 주된 소화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2. 억제효과 11.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12.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배출 장소의 용적이 500M3일 때의 시간당 배출 능력을 얼마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하는가? 2. 만엠삼 13. 물의 소화능력을 형상시키고 동절기 또는 혈행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탄산칼륨 등의 알칼리 금수겸을 첨가한 소화약재는? 1. 강화액 14. 금수성 물질 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의 바탕색과 문자색을 옳게 나타낸 것은? 3. 청색 바탕의 백색문자 15. 과산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지정수량은 300L이다 16. 다음 중 연소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물질은? 4. 산소와 친화력이 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 17. 비전도성 인화성 액체가 관이나 탱크 내에서 움직일 때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느린 유속으로 흐를 때 18.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안에 알맞은 용어는? 3. 유도 등 19. 금속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지급화재라고 하며 표시하는 색상은 청색이다 20. 다음 중 산화성 액체 위험물의 화재해방상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3.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21.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2. 탄산수소염류분말 소화설비 22.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알루미늄분은 분진폭발에 위험이 있으므로 분무주소하여 저장한다 23.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재방법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알큘 알루미늄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씨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24. 서로 반응할 때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2. 탄화칼슘 플러스 물 25. 지정수량이 300kg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나브로 3 26. 제1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3. 황린 27. 특수인화물 200L와 제4석유류만 2000L를 저장할 때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얼마인가? 4. 6. 28.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속의 인화물 300kg을 한 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29. 공기 중에서 갈색 연기를 내는 물질은? 4. 발현질산 30. 지정과산화물 옥내 저장소의 저장창고 출입구 및 창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3.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해당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이 초과되도록 한다. 31.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것으로써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것의 기준이 아닌 것은? 4. 시크로엑산올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40중명% 미만인 것으로써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32.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5개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몇 대 이상의 보유공지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3. 3. 33. 아염소산 나트륨의 저장 및 취급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물속에 넣어 냉암소에 저장한다. 34. 다음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1. 이황화탄소 35. 메탄올과 비교한 에탄올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화점이 낮다. 36. 아염소산 염류 500kg과 질산 염류 3000kg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위험물의 소요 단위는 얼마인가? 1. 2. 37. 과염소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피발성이 강한 가연성 물질이다. 38. 상온에서 CAC1을 장기간 복원할 때 사용하는 물질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3. 질소가스 39.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3. 53μm의 퓨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이상인 철의 분말 40.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 옥내 저장소 41. 위험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금속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고 발열한다. 42.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2. 과산화 나트륨 43. 알큐 알루미늄을 저장하는 용기에 봉입하는 가스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3. 질소가스 44. 분자량이 약 169인 100세계 정방정개 분말로서 알칼리토 금속의 과산화물 중 매우 안정한 물질이며 테르미세 정화제 용도로 사용되는 제1류 위험물은? 2. 과산화발음 45. 지하 저장 탱크에 경보음을 올리는 방법으로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탱크 용량의 최소 몇 퍼센트가 찰대 경보음이 올리도록 하여야 하는가? 3. 90 46. 휘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양도체임으로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47. 벤조일퍼옥사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온에서 분해되며 수분이 흡수되면 폭발성을 가짐으로 건조된 상태로 보관 운반한다. 48. 제1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칠형아리는 더운 물에 분해되어 이산화항에 발생한다. 49.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4. 지정수량 3천대 이상의 제사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50.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아세톤의 위험 등급을 얼마인가? 2. 위험 등급 2 52. 위험물 제조소의 기준에 있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3. 출입구는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격에 설치하는 경우 울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52. 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소의 위치 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 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53. 염소산 염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염소산 나트륨은 조회성이 있다. 54. 다음 중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2. 트리니트로톨루엔 55.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농해용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56.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품명이 나머지 3과 다른 하나는? 1. 트리니트로톨루엔 57. 황린과 정린의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2. 이황화탄소에 잘 녹는다. 58. 칼륨에 저장시 사용하는 보호물질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3. 트리니우 59. 메틸알코올의 연소 범위를 더 좁게 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2. 산소 60. 산화프로필렌의 성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색의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